안녕하세요. 유쾌한 수사과 여경 임선희입니다. 네, 임선희씨 올해 38이고요. 대전지방경찰청 서부경찰서 수사과 소속 경찰입니다. 3살박이 아들이 있습니다. 같이 왔습니다. 지금 뱃속에도 귀여운 아기가 자라고 있습니다. 저도 고향이 대전인데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서부경찰서 소속 수사과라고 지금 몇 년째 경찰 생활하고 계십니까? 경찰로 일한지는 14년 됐습니다. 14년 경찰 일도 바쁘실 텐데 어떻게 국민 디지에 도전하시게 되셨는지. 대학 때 우연하게 일일 디지에라는 걸 해봤는데요. 그때 긴장감과 흥분 때문에 잊을 수가 없어서. 잊을 수가 없어서. 잘하셨어요. 저희 ARS를 신청하신 게 번호도 단번에 오셨겠네요? 네, 한 번에 왔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니까 수사과 소속인데 어떤 일을 하고 계세요? 저는 수사과에는 강력팀, 폭력팀, 지능범죄수사팀, 경제사범수사팀, 과학수사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중에서 저는 경제범죄수사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쉽게 표현하면 잡으러 가진 않고 잡혀온 사람들 수사하는 거죠? 네, 그렇죠. 말하는 사기꾼들 잡혀온 사람들. 네네. 사기꾼들. 정확하게 표현하면 이제 쉽게 얘기해야죠, 사기꾼들. 그럼. 쉽게 가야 돼요. 쉽게. 그러면 하루 일과, 사기꾼들 잡혀왔습니다. 하루 일과 어떻게 되십니까? 아, 주로 하루 일과는 듣는 거예요. 그런데 몇 가지 질문을 던지고 계속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조사를 하는 과정이 대부분 듣는 과정입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하진 않죠? 그럼요. 그거 참 신경전이 될 것 같아요. 네, 거짓말을 하면 거짓말을 하는 대로 계속 들어줍니다. 그런데 사기꾼들 특성상 다른 범죄자들보다 말을 더 잘할 것 같아요, 왠지. 진정한 사기꾼은 정말로 말을 잘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정말 저도 넘어가죠. 듣다 보면, 그렇죠? 네, 진짜, 진짜같이. 네, 네. 약간 좀 부족한 사기꾼이라고 하면. 초짜들. 앞에가 잘 안 맞고. 네, 그런 분들은 좀 화를 많이 내는 편이세요. 이야, 단식으로 높은 사기꾼은 그냥 화내는 게 없이 그냥 조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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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그만하게 할 얘기 다 하고 진짜처럼 느껴지게. 남의 돈 먹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논리적이죠. 지금 그 경제범죄, 아, 쉽게 얘기할게요. 사기꾼을 수사하고 계시는데 그전에는 뭘 하셨어요? 그전에는 주로 수사부서에서 많이 일을 했는데요. 그전에는 성매매 단속도 했었었고, 그전에는 또 뭐 부서마다 좀 사용했는데 보안 부서라든가 생활안전부서 이렇게 여러 가지 부서를 한 2년이나 3년에 한 번씩. 아, 14년이니까 베테랑이시네요. 근데 인상이 너무 지금 좋으세요. 웃는 모습이 경찰이라는 게 믿어지지 않고. 아, 영화는 지금 38세신데 38년 동안 사기꾼은 근처에도 안 가보십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렇게 사람 보면은 대강 인상만 봐도, 인상 사기만 봐도 뭔가 좀 느껴집니까? 어, 어떤 점에서 좀 나쁜 사람 이미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왠지 이 사람은 사기꾼 같다,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딱 잡혀있는 사람 보면은, 아, 네가 무슨 얘기를 해도 너는 그냥 사기꾼이야. 네, 그런 직관이 좀 생겨요. 아,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일을, 업무적으로 그런 일을 하다 보니까 사람을 만나면 그런 식의 그런 느낌을 많이 갖게 돼요. 아니, 그런 말씀하시니까 제가 눈을 못 찾아보겠어요. 근데 그 사기꾼들이, 사기꾼들이 보통 뭐 얼마나 사기를 많이 찾겠습니까? 근데 수사하는 사람이 이제 우리 여자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뭐 좀 여자이기 때문에 좀 이렇게 좀 약보거나 그러진 않아요? 아, 약잡아보거나 이런 거요? 근데 조금 특이한 게 제가 수사부서에서 경제사범 쪽에서는 한 5년 정도 일을 했었는데요. 그런 경험이 한 번도 없었어요. 보통은 남자랑 여자랑 같이 일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여자를 조금은 좀 폄하하는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데 이 공권력을 다루다 보니까 그런 건지 아니면은 사람들 자체가 좀 위축이 돼서 와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런 경우는 없어요. 어떻게 좀 이렇게 임선희 씨 좀 무섭게 다룰 때도 있을 거 아니에요. 막 소리도 좀 지르고. 아, 요즘은 그렇지 않아요. 아, 그래요? 영화에서는 좀 과하게 표현이 되는데요. 인권이 워낙 중요하게 그렇게 부각이 되고 있고 더군다나 또 민원인에게 우리 내부적으로는 친절한 경찰관 이미지를 계속 나가고 있기 때문에 반말을 한다든가 원성을 높인다든가 이렇게 할 수도 없고 만약에 그렇게 되면 내부적으로 통제하는 그런 부서가 있어서 민원인 위주로의... 범죄자라고 할지라도? 네, 맞습니다. 근데 영화에서 보면은 일단 반말을 깔고 그냥 반말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많던데. 근데 또 보통 영화에서 다뤄지는 그 어떤 부서들은 대부분 다 강력계 중에서도 거의 뭐 저폭이나 이런 부분들이 안 들려서. 네, 그렇게 서류 같은 걸로 이제 머리 막 내려치고 그러잖아요. 좀 맞아도 되는 사람들이라서 아마 그러지 않을까. 그러니까요. 아주 그런 특정 범죄 같은 경우 공분을 사는 그런 범죄들이 많이 영화에 등장해서 들어올 수도 있어요. 지금 그 여자 경찰이 참 많죠? 수사과에도 많이 있어요? 수사과에는 저희 경제팀 같은 경우에는 요즘이 좀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요. 그전에는 거의 없었어요. 없다가 최근에선 좀 늘고 저희 경제팀 사무실이 11명인데 그중에서 4명이 여경입니다. 아무래도 강력팀은 아무래도 위험스러우니까 좀 적죠? 네. 저희 경찰서에는 아직은 없고요. 서울권에는 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서울권은 많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임선희 씨는 그럼 무술 같은 경우도 좀 많이 하셨겠네요. 검은도 일단. 검은도 일단. 그 사기꾼들의 대표적인 특징이 하나 있다면 한 가지만 대표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사기꾼같이 안다라는 게 느낌이 안 들어요. 봤을 때. 왠지 옷도 잘 입을 것 같아요. 깔끔하게. 그럼 기본적으로 옷도 잘 입고요. 말도 잘하고. 또 그렇다고 또 잘생기가 이런 사람들이 또 사기를 치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평범해 보이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공꽃을 바라면 안 되는 것 같아요. 누구나 피해를 당하시는 분들. 사기를 치려는 그 사람도 상대방의 그런 마음을 움직이는 건데 그거는 상대방이 뭔가를 공꽃으로 바라기 때문에 사기를 당하지 않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경찰 생활 지금 14년인데요. 경찰로서 가장 힘들 때와 가장 뿌듯할 때가 언제 있으셨습니까? 가장 힘들 때는 민원인들께서 경찰을 믿지 못하고 편파수사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실 때. 그런데 특히 그런 분들 중에서도 수사 자체를 자기 주도적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일부러 경찰관을 당황스럽고 좀 곤혹스럽게 만들려고 이 경찰관이 편파수사합니다. 이렇게 상사에게 그렇게 마치 고자질하듯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일하다가 정말로 힘이 쭉 빠지죠. 그런 경우가 좀 그런 경우고 또 좀 뿌듯했던 경우는 금액이 크든 작든 저희는 다 사건을 접수하면 수사를 하는데요. 특히 좀 어려우신 분들 사건을 하게 됐을 때 특히 저희 아빠가 택시를 하시는데요. 개인 택시를 하시는데 개인 택시 하신 분들은 가까운 거리 몇 천 원이나 만 원 몇 천 원 이 정도는 그냥 태워줄 수도 있는 문제거든요. 그런데 좀 장거리를 운행하시는 경우에는 아 이 날 정말 행운이다. 아 오늘 대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일을 하시거든요. 저희 아빠도 마찬가지시고. 그런데 그런 손님을 태웠는데 그분이 도망을 가거나 그런 경우가 좀 있어요. 어떻게 문 열고 튀어요 그냥? 그냥 잠시 돈 좀 찾아올게요 이렇게 하고서 그냥 도망가거나 학교에 어 저 학교에서 물건만 얼른 갖고 다시 올게요 이렇게 하고서는 그냥 도망가거나 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저는 이제 아빠 모습을 생각해서도 그게 더 마음이 공감이 돼서 그렇게 생각이 될 수 있겠지만 마음이 너무너무 아파요. 그래서 경찰에 신고를 하면 수사과에서도 그걸 또 해결을 다 해주시는 거고요.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수사 단서를 많이 많이 찾아서 사실 금액이 만 원, 2만 원 이렇게 적은 금액이어도 수사하는 건 다 똑같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람 잡으면 뭐라 그래요? 왜 돈 안 내고 도망갔어요 물어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돈이 없는 거지 뭐. 그 사람은 딱 사정이 어려워서. 그렇게 가난해서도 아니에요. 학생들이 그런 경우도 좀 있거든요. 그러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학생들은. 젊은 사람들은 좀 그러지 않았으면 마음 아프시니까. 빨리 빨리 군대 가야 돼요. 목소리가 굉장히 좋으세요. 진짜 뭐 학교 때 일을 DJ를 하셨다고 하는데 지금 아들 밖에 잘 놀고 있어요 지금. 네. 3살이니까요. 네. 저기 밖에 계신 분이 남편이. 남편은 지금 어떤 일하고 계시죠? 시간 강사예요. 오늘 경우에 시간 빼셨네. 남편 체격이 강력하게 형사예요. 깜짝 놀랐어요. 오늘 남편이 형사 같아. 남편은 본 체격이. 지금 몇 개월 되셨어요? 임신은 지금 4개월 차 됐습니다. 아 이제 편안해지셨네. 네. 대전서 이렇게 같이 올라오신 거예요 오늘 아침에? 네. 애가 참 순하네요. 머리 붙이지도 않고. 아 우리 아들이요? 아들은. 아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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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여러분 지금 보는 라디오로 아빠와 아들도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도전자 유쾌한 수사과 여경. 제 나이 서른 무렵에 주위에서는 결혼하라고 난리가 났습니다. 더 늦으면 손자리도 안 들어온다고 소개를 받으면 무조건 세 번은 만나보라 합니다. 그렇게 이런 저런 사람을 만나보던 중에 한눈에 쏙 들어오는 맞선남을 만났습니다. 직업도 괜찮았고 키도 괜찮았고 외모까지 수려해서 이런 남자도 맞선을 다 나오나 싶었죠. 그런데 그 맞선남은 제가 별로였나 봐요. 두 번째 만남 이후로는 연락이 오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한 달쯤 지났습니다. 당시 저는 외근형사로 성매매 단속 업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밤 늦은 시간 성매매 업소를 바라보며 차 안에서 잠복하고 있다 보면 남자에 대한 회의가 많이 듭니다. 흰 와이셔츠를 말쑥하게 차려입은 남자가 쭈뼛쭈뼛 뒤를 살피며 성매매 업소로 들어가는 걸 보면 아 정말 저렇게까지 하고 싶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저런 사람을 반려자로 만나면 어쩌지 고민도 됩니다. 그날도 저는 성매매 업소 단속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성매수자로 판단되는 남자들을 불러들였습니다. 다음 날부터 남자들이 경찰서로 하나 둘씩 오기 시작하는데 대전에 있는 남자란 남자는 다 만나보는 것 같더라고요. 남자에 대한 환멸이 슬슬 올라오려고 해서 속을 달래가며 커피를 한잔하고 있는데 한 달 전 그 맞선남이 웃으면서 저를 향해 다가오는 게 아니겠어요? 어? 날 만나러 우리 사무실까지 찾아오고 이게 웬일이지? 내심 반갑기도 하고 의아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절 만나러 온 건 맞는데 성매매 혐의로 저한테 조사를 받으러 온 거 있죠? 아 이럴 수가 세상에 제 출석 요구를 받고 나서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요? 갈 수도 안 갈 수도 없으니까요. 어쩐지 쭈뼛쭈뼛 웃으며 걸어오던 모양이라니 그것도 모르고 잠시나마 기쁜 상상을 했다니까요. 그 후로 한동안 전 결혼을 못할 거라 생각했는데요. 지금은 믿음직한 남편을 만나 사랑스러운 가정을 꾸려가고 있습니다. 여보 당신은 그런 사람 아니지? 믿는다! 저는 시골에서 자라 두 볼이 불그스레하게 튼 촌스러운 아이였어요. 초등학교 5학년 때 대전으로 전학을 왔는데 산을 타고 학교를 다니다가 도시에 오니 적응이 잘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있는 듯 없는 듯 조용한 아이로 살았죠. 그리고 중학교에 올라갔는데 글쎄 친구들이 수업 시간에 몰래 도시락을 까먹는 겁니다. 키가 작아서 맨 앞줄이었던 저는 그 재미를 느낄 수가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교탁 바로 밑자리에 앉게 돼서 고개를 푹 숙이면 선생님이 저를 볼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용기를 내서 크게 밥을 한 숟가락 먹고 반찬도 얼른 먹고 오물오물오물하면서 마치 책을 보는 양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죠. 그런데 코 밑에서 음식 냄새가 나는데 선생님이 모르시겠어요? 선생님은 교탁을 탁탁 치면서 절 일으키시더니 막 웃기만 하시는 거예요. 입안 가득 음식을 품고 있는 제 얼굴이 조선무수 같다나요? 이날부터 전 조선무라는 별명이 생겼고 별명 때문에 친구들과도 더 편하게 지나게 되었고요. 다른 선생님들 사이에서도 유명해져서 이쁨을 많이 많이 받았습니다. 있는 듯 없는 듯 조용한 시골 아이가 밝고 명랑한 소녀로 자랄 수 있도록 제게 사랑을 담뿍 주신 이윤희 선생님 평생 잊지 않고 있습니다. 사랑합니다. 선생님 웨스트 라이프가 부릅니다. You raise me up And I am down And all my soul so weary When troubles come And my heart burdened me And I am still And wait here in the silence Until you come And set a fire with me And I am still The sun